바다에요 화선이 한강 제대로 구경하네 아주 화선아 어때? 무서워요 어? 우와 엄청나지? 바다같지? 어 얘들아 하연이 하라 서 봐봐 사진 한번 찍어줄게 자 서 봐봐 저기 지금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화선이 한번 찍어줄까? 서 봐봐 하나 둘 어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우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때요? 좋아요 좋지요? 여성아 한강이 이렇게 큰지 몰랐지? 어 어마어마하지? 로테타워 보인다